네, 안녕하세요. 성함하고 생년을 주시면 돼요. 72년. 네, 51인자생이시네요. 네네, 운영입니다. 네, 아니, 그 3대 들어와가지고 문서가 네, 예. 문서 변동 이동이 있고요. 아, 네, 맞아요. 네, 그... 여자가 지능이 보이는데. 마누라하고 애인하고 있어요? 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조금 연락을 드렸습니다, 쌤. 우리 애인이, 애인이한테 뭐 많이 해주시네? 네, 맞아요. 우리 마누라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음, 알고 있습니다. 아내분이 고생 많이 했잖아. 네, 맞아요. 우리 애인 자리는 얼마 안 됐다, 그죠? 네, 만난 지인은 얼마 안 되긴 했어요. 얼마 안 됐는데 뭘 이렇게 많이 해줬어, 벌써? 뭐 해줬네. 문서 변동 이동 이거 본인 이름을 했어요? 네, 원래 제가 지금 집이 제 명의로 두 채가 있어요. 두 채? 현재 갖고 있는 거. 네, 현재 갖고 있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한 개가 지금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얼마 전에 문서를 잡은 거거든요. 네네. 참고 있는데, 이따가 이제 이게 매물이 집이 5억짜리거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4억 6천에 탈았어요. 4억 6천에 팔았는데 네. 와이프 몰래 팔았거든요. 몰래 팔고 애인 줬나? 그니까 이 돈을 준 건 아니고요. 응. 어, 오피스텔 하나 작은 거 집이 외지에서 올라온 친구라 응. 월세 생활을 하고 있어서 아이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얻어줬는데 제가 지금 보이는 게 어쨌든 물론 와이프 저 기촌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반시처가 바뀌는 해요. 조반시처 저한테 일단 잘해줬고 네, 이 여자보다는 지금 만나는 사람한테 더 마음이 가고 애인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아니요. 와이프가 이거 알아요? 모릅니다. 집 산 거 알아? 집 산 거 모르고 있어요. 어떡할 거야? 안 그래도 지금 집 좀 이렇게 슬슬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저께 물어보더라고요. 응. 어휴, 큰일 났네. 와뚱이 불 떨어졌네. 지금 이 애인은 지나가는 인연이야. 와이프는 평생 갈 인연이고 네. 근데 지나가는 인연 때문에 평생 갈 인연 놓으실 거야? 어떤 식으로 지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지나간다는 게 지나간다는 건 이 사람하고는 끝이 보인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뭐 결혼이나 이런 마누라, 근데 뭐 결혼을 해. 정신 차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인이 더 좋은데 네. 와이프랑 이혼을 하고 이 여자랑 살 수 있을지, 혹시. 응.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얘기했잖아, 삼촌아. 근데 여자친구랑 계속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삼촌. 잘 생각해 보자. 우리 삼촌 애기 있지? 네, 하나 있습니다. 딸이지? 네. 근데 딸이 어? 지금 애인이 돼. 내가 보기에는 나이가 어려보여. 네네. 본인하고 한 10살 차이는 나보여. 네, 맞습니다. 어. 근데 내 딸이 어? 결혼하고 잘 살고 있다가 10살 차이는 나는 남자랑 결혼한다고 이 사람 버리겠대. 그럼 어떻게 되겠지? 내 딸은 이미 뭐 자기 뭐 하고 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생각해 봐. 본인이 이런 행동을 하면 딸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왜? 쟤는 쟤도 내려가고 공도 내려가거든. 자식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조방지처인데 삼촌은 마음을 조금 바꿔봐. 좋은 건 알겠어. 그냥 애인만 해. 결혼까지는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뭐 굿이나 뭐 이런 걸로 혹시 뭐 이런 이런 굿은요. 있어도 안 해드려요. 저희는 지금 배신하겠다는 소리잖아. 그죠? 마누라를 배신하겠다는 거잖아. 삼촌. 본인 생각만 하면 안 돼. 장가를 안 갔거나 애기가 있었어도 이혼을 지금 이혼한 상태이거나 이런 거면 얼마든지 애인하고 같이 살아도 돼. 근데 지금 마누라하고 애기하고 같이 다 잘 살고 있고 우리 내가 보니까 지금 우리 딸내미는 결혼할 나이도 찾는데 난 참 난감하다. 우리 삼촌들이 이런 걸로 전화 많이 하거든. 근데 애인은 애인일 때 좋은 거야. 우리 와이프랑 결혼할 때도 어? 싫은 사람이랑 결혼한 건 아니잖아. 근데 한 번만 다시 생각을 해봐. 다시 왜냐면 내가 삼촌이 막 되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이력을 보면 되게 악하게 살았거나 이렇게 보이지 않아. 지금 어 그 늦바람이 들어가지고 그 늦바람 때문에 지금 혹해가지고 완전 푹 빠진 것처럼 보이거든. 한 번만 봐봐. 우리 와이프랑 우리 와이프랑도 사이가 그리 나쁘지 않아. 우리 삼촌이. 그치? 네. 나쁘지 않아. 왜 마누라도 우리 삼촌한테 잘 맞춰주고 우리 삼촌이 여자들한테 못하는 게 아니거든. 처음 이렇게 바람피는 것처럼 보이거든. 맞아? 네. 처음에는 만난 적이 다른 사람 만나거나 그런 적은 없어. 그래. 그러니까 그 이력을 보니까 그러하니까 내가 지금 달래는 거야. 안 그랬으면 난 이런 거 점사 안 봐줘. 왜냐면 지나가는 인연은 지나가는 인연대로 놔둬야 돼. 우리 삼재 들었기 때문에 더 혹하고 더 빠지는 거야. 삼재는 아무리 복삼재가 들어와도 삼재는 삼재거든. 구설, 십이, 관재가 들어. 근데 본인이 지금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관재 들 일이 없어. 그러면 집안에서 관재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혼 밖에 없는 거야. 이거를 잘 견디면 또 괜찮아질 거라고. 그리고 지금은 이혼 밖에 관재가 없기 때문에 관재는 들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이런 거는 섣불로 이렇게 너무 좋다. 지금 마음이 너무 좋은 건 알겠어.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거는 사람 마음이라 해서 삼촌도 삼촌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치? 사람이 좋은데 이유가 없잖아. 그거는 나도 충분히 이해하겠어. 근데 삼촌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둘러보니까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산 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까 달래는 거라고. 한 번만 다시 심사숙고해봐.